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.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. 판매합니다. 집에서 즐기는 명품 울진대게 신선한 대게를 위한 부지런함 명품 대게를 위한 3번이 선별 발라먹는 재미 수율 80% 이상 원하는대로 골라먹자 자숙 OK 산지 직송 농수산 울진 명품 홍게 배송시 주의 사항 판매가격 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. 300-400g 5마리 45,000원 무료배송 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. 300-400g 10마리 69,000원 무료배송 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. 400-500g 5마리 79,000원 무료배송 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. 400-500g 10마리 139,000원 무료배송 울진 후포리 자숙 박다롬께 수율 80% 이상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